시작할 때는 마스터 소드를 갖고 태어나요? 로딩 중이래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라고 어? 젤드가 뭐 찾았네요. 고대 문명이라네요. 여기에서도 존하우의 석상. 여기 안에서. 그리임을 발견하게 되죠? 그 몇 과. 그리임을 발견하게 되죠? 이게 대전쟁이라네요. 이걸 좋아할 때나. 푸라가... 그... 야수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야수에서 나오는 캐릭터예요. 뭐... 이제는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스크파죠. 여기는 지금 건 빼고 공격하는 것밖에 안 돼, 점프랑. 저거 어디죠? 마왕이인 것 같아요. 아니다. 그 마왕이... 빼앗... 그 공주 같은 놈에게 빼앗은 구슬인데... 거 같은데... 그거 아닌가? 이게 그... 이게 그... 결혼한... 그... 전화족... 파래에서 나오는 건가? 아... 뭐... 가뜩히 소심... 그렇게 조심... 며태... 으악! 으악! 깨졌네요. 링크! 그는 그의 이 카치이 그의 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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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이야? 그의 이 카치이 그의 이 카치이 그의 힘에 간다고 하시는지 그의 이 카치이 그의 힘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? Xelta... 그의 이 카치이 그의 이 카치이 그의 카치이? 그의 카치이? Raru가 그의 믿음을 받았다.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 왜 이렇게 손이 안 돼? 아니 손 끼우는 거네요 이거 손 끼우는 거 같아 이 정도면 뭐 그냥 우스급에서 우스급을 넘어서 쟤 왜 헐러가서 떨어지지? 이때도 칠 거 같은데? 항상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때는 이러면은 네? 정말로 하이라인이네 하이라인 뭐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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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못 까지? 뭐야 마스터 소드가 부러져있네요 저거는 자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손 대면은 눌릴 것 같은데 뭐가 응 맞네요 왠지 불안하다 했네 응 매년간에 잠에서 깨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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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들기란 기능에서 앗 일단 갈게요 똑같은 거 같은데 어 상자예요 상자 새로운 상자 아 아십 아십 새 잡아라 어? 저거 원년 뭐죠? 액 뭐지? 이 정도면 불이 돼서 떨어져야 할 높이인데 어쨌든 되게 높네요 여기 공중 대미지를 뚱 하늘섬이어서 공중 대미지를 추락 대미지를 안 받아요 그라저라 빨리 내려오고 싶은데 어 저거 용이다 용 링크가 가려버렸어 이게 오프닝이에요 오프닝만 지금 15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빨리 가져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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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